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차 위에 올라와서 댓글 읽기 컨텐츠를 하려고 봤는데 제가 클릭을 잘못해서 댓글이 사용 중지되었다고 뜨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풀긴 했지만 고의로 중지시킨 거 아니에요 너무 속상하네 그래서 제가 그 전전 동영상 댓글 몇 개만 딱 두세 개만 정도만 읽고 하는 댓글 읽기 컨텐츠들은 오랜만에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데 크크크크님 방 전등이 나가서 주원님 영상 켜두고 있었어요 제 영상으로 방을 환하게 하셨나봐요 너무 웃기다 그리고 어떤 댓글을 읽을까요 박기범님 주원님 초미니 핫팬츠를 입은 모습이 아름답고 예뻐요 응원하고 있어요 건강하시길 바래요 우리 기범님도 하는 일 다 잘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하나 유동훈님 주원공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블랙 핫팬츠가 예쁘고 날씬해 보여요 서점을 이용하면서 피로를 통해서 독서를 즐기면 언젠가 행복한 일상생활이 될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서점을 즐겨가서 독서 많이 하면 그만큼 마음의 양식이 많이 쌓아지겠죠 여러분들도 독서 많이 하시는 거 꼭 추천드려요 제가 다음에 좀 더 준비해서 제대로 된 댓글 읽기 컨텐츠로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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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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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여름에도 생일 스커트 많이 많이 착용해주시면 너무 예쁘게 코디하실 수 있을 거예요.